자 출항합니다 뭐지? 뭐야? 우와 와 엄청 커 와 바이사이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생돈님과 오키나와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콘텐츠는 배낚시 콘텐츠입니다 배낚시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가족 단위로 아이와 함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아주 쉬운 낚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낚시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고 얼마나 쉬운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생돈님이 여기 열심히 낚시대를 챙기고 계시는데 설마 오늘 배낚시에서 그 채비를 사용하실 건 아니죠 이 다음 콘텐츠를 또 미리 준비하고 와 역시 준비성 철저합니다 이 티셔츠 엄청 귀여운 이게 아고고북인가요? 맞아요 아 엄청 귀엽지 않나요? 뭐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은 없지만 생물동감 스토어 검색해서 와 이 귀여운 셔츠 저도 구입하겠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낚싯배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아 아 아 출장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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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 나갈거예요 그럼 배 타고 15분? 10분, 15분 정도만 이용을 해서 다 낚시를 즐겨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닌가요? 저 앞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오키나와의 아메리칸 빌리지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안 가져오셔도 낚싯대라든지 이쪽에 미끼 같은 것도 다 준비가 있어서 진짜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 배 타시면 한 4시간 정도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직접 드실 음료나 간식이나 밥 같은 거는 직접 챙겨오셔야 돼요 챙겨오시면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있어서 이 아이스박스 안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채비도 다 준비를 해주세요 선원님이 그래서 하는 방법은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당연히는 랩이 미카지만, 1개씩씩 해볼까요? 아르헤스는 랩이 없지만, 랩이 랩이 잘 어울릴 거예요 아르헤스는 네비에 맞추는 게 좋아 이렇게, 이렇게, 버스에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, 프리에 담아요 이렇게, 뒷부분에 탑지기까지 한번 상체를 담아요 이렇게, 뒷부분에 탑지기까지, 동작을 틔고, 뒷부분에 탑닼 게 좋아요 가로뿐 2,3번 상체를 막는 느낌 가로뿐이 가로뿐이 가려있어요 가로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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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뿐이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가로뿐이 가로뿐이네요 와우 엄청 빠르 쓰지 않아요 오우에요 이거 오우 예쁘다 조심조심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으세요 모으세요 잠시만요 이게 나만 빼고 다 벽고 있는거 같아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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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센서 아 그르크니네 아까 그 바나를 찍은거죠? 다시 그르크니네 아 이거 카운터 안되나요? 아니죠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한 반씩 못 잡았는데 지금 은근히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 잡아서 그냥 하고 싶어요 이게 오키나와에서 가장 유명한 생선 중 하나인 그르크니라는 생선인데 얘가 가장 많이 잡혔고 약간 노란색 생선 그 다음에 청와라 그랬나요? 포인트 이동하니깐 다음 포인트에서는 저도 꼭 잡겠습니다 아니 왜 웃으시죠? 아니 잡으실거 같아서요 포인트를 이동해서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전 포인트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포인트를 이동했으니깐 여기서는 잡아볼게요 무조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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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저만 빼고 다 잡고 있어요 지금 계속 왜 그럴까요? 어? 어? 다 잡았나? 어? 다 잡았나? 어레? 어? 있었어요 엄청 작은 아저씨 저도 잡았습니다 아까 생돈님도 잡았던 아저씨라는 물고기 귀엽죠? 두 마리째 얘도 작으니까 살려줄게요 잘가라 와 낚시 떼셔진거 봐요 저거 뭐지? 뭐야? 와 엄청 커 와 엄청 커 야 생돈님 어 야 인정 인정 분명히 오늘 잡기 쉽지 않을 거라고 들었는데 아 이거 내가 잠깐만 저거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잡아야 되는데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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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거워 무거워 넌 크게 어우 진 rural 그치 와 김sa прир조 아 frente 핑크텔 Betsy가 왔는데 엄청 무거워 아 이거 잡혔어요 오 오 와 예쁘다 야 예쁘다 이거 색깔이래 아 생돈님 계속 잡아 여기 Nina 가면 어디 full mutation? 완전 핑크 자 이제 생뚬님한테 자랑하러 오신가요? 자랑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인건가요? È绝 이쁘지 않나요? 여기서는 친구 말해요 이 Register 자 여러분 너무 흥분해서 카메라 돌리는 거를 봤는데 저도 이 이라부차라는 생선을 잡았습니다 이야 이라부차가 오늘은 누구나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이 오키나와의 열대어 배 낚시 와 저도 낚시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생 초보인 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열대어 낚시 아 진짜 재밌습니다 배낚시 일전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로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